자, 여러분 거기 291페이지의 말소회복등기입니다. 자,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의 무슨 등기예요? 말소회복등기입니다. 사실 이 말소회복등기는 이렇게 시험에 자주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뭐에 관련돼서 등기인청의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이 등기를 단독으로 하느냐 공동위청이냐 아니면 뭐예요? 주등기냐 부기냐 그런 기본 개념을 이제 절차상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말소된 것을 회복하니까 말소됐다고 하는 요건은 뭐예요? 부적합하게 말소된 것을 회복해야지 돈을 갚고 적법하게 저당권을 말소했는데 다시 회복한다는 건 또 돈 다시 갚으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의를 보시면 말소회복등기란 실체관계에 대항하는 어떤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 등기의 전부 일부가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 부적합하게 말소됐다는 거죠. 그 말소된 등기와 다시 말소전의 등기로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말소등기가 없었던 것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 얘기가 말소복등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가 부적합하게 말소됐어요. 자, 부적합하다는 거 동그라미 쉬고 부적합하게 말소돼야지만이 뭐할 수 있어요? 회복하지? 자, 절대 뭐예요? 적법하게 말소된 것은 회복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적합한 원인은 실체적 이유, 절차적 그런 건 뭐예요? 필요 없다니까요. 여하튼 말소된 기 자체가 무효일 때는 언제나 뭐라고. 자, 부적합하다니까요. 부적합하게 말소됐으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자, 이런 식으로 전부가 부적합하게 말소될 수 있고 일부가 부적합하게 말소될 수 있는데 예컨대 만약에 전부가 부적합하게 말소됐다. 1번 무슨 등기? 자, 저당권 설득 등기예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의리 돈도 못 받았는데 소유권자한테 억울하게 만약에 말소됐다 치자는 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2번 뭐예요? 2번. 1번 뭐예요? 1번 저당권이 말소됐죠? 자, 그러면 이 말소등기를 또 말사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등기예요? 3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등기와 똑같이 1순위죠? 1번 뭐라고? 저당권 등기 그 등기와 전에 말소등기가 돼있지 아니한 뭐예요? 자, 그 상태의 등기로 다시 회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소회복 등기는 부적하게 말소회등기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소멸 원인 없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된 건 절대 회복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해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 말소회복 등기는 말소된 등기를 말소전의 등기와 제한하는 것이 그러죠? 제한한 것이지 부적하게 말소된 그 말소등기한 그 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아까 앞에서 이제 말소등기할 때 봤죠? 말소등기, 말소등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소한 것을 이렇게 회복한다.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3번에 3자한테 불추기에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거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거기 말소된 등기가 회복하게 되면 종전 등기 회류를 그대로 보유하므로 3자의 권리도 영향을 묻힐 수 있다. 따라서 등기의 이해관계인 3자가 있을 때는 그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 2번 등기상 이해관계인 3자는 등기 형식상 판단해야 한다. 자, 아까도 봤죠? 그 실질적으로 손해를 염려가 없더라도 형식상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만, 자, 그 줄 치세요. 다만, 거기 줄 치세요. 갑구에서, 갑구나 일구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뭐예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자, 줄 치세요.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3자의 권리치득등기시가 아니라 뭐예요? 회복등기시를 기준해서 뭐예요?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이해를 좀 해보자. 그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하고 말소회복등기의 이해관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게 비교를, 자, 말소등기의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이 자, 이해관계인 여부하고 말소회복등기의 이해관계인 여부 있죠? 어, 이해관계인 여부를 한번 뭐예요? 비교를 좀 해보자. 말소등기 이해관계라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있죠? 1번. 1번 뭐예요? 1번. 자, 이런 식으로 1번 소유권 보존된 게 있어요. 자, 소유권 보존된 게 있죠? 그러면 1번 소유권 보존된 게 갑이고, 자,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2번 소유권 보존된 게 을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된 게 있죠? 설정된 게 뭐예요? 병이다 치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존된 게 말소할 때 이 병한테 도물려준 을은 뭐예요? 말소등기한테 이해관계인 3제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기 2순위권자 2번 뭐라고? 저당권 등기, 자, 정이 있어요. 정이 있으면, 자, 이렇게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 2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왜? 기쁘지. 왜? 내가 1순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2순위 저당권 말소할 때 이 1순위 저당권자는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왜? 아, 당연히 뭐예요? 이 2순위권자가 말소가 되든 말소가 되지 않든 관심이 없다니까. 내가 1순위니까. 그래서 일단 말소등기 할 때는 여러분 이해를 생각해 볼 때 아하, 이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는 말소 대상인 권리자한테 뭘 돈 빌려준 사람이다, 돈하고 엮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잊었는 게 말소할 때 전세권자도 마찬가지죠? 전세금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해관계에 해당하고.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뭐예요? 자, 3번 뭐라고 됐어요? 2번. 이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돼있다. 아니, 가압류. 그렇죠? 이 가압류라고 하는 건 얘한테 누가,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빌려주고 돈을 안 갚으니까 소송 중에 가압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자한테 가압류, 가처분 있죠? 가압류, 가처분. 그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말소등기의 이해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말소등기의 이해관계는 권리말소시 그 권리자하고 뭐예요? 뭐로 엮인 사람? 돈으로 엮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전환권 말소등기 할 때 병원, 얘하고 돈으로 엮인 사람이 아니지. 돈은 소유권자한테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얘가 말소되면 얘는 기뻐요. 내가 1순위가 되니까.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런데, 말소등기 이해관계를 보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뭐예요? 1번. 자, 1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우리 단위. 자, 2번 뭐예요? 2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병리단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자, 뭐라고? 예컨네면 만약에 뭐예요? 3번에서 1번.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1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됐으니까 자, 부족하게 말소가 됐는데, 그건 모르죠. 이 병이 생각할 때는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얘한테 돈 갖고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고 생각하지 이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병이라는 사람이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번 뭐라고? 1번 저당권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회복 등기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예요? 1번 그, 자, 전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을 당시로 뭐예요? 다시 회복을 해야 되니까. 자, 얘는 뭐예요? 얘는 2순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뭐 2순위 빌리니까 열받죠? 이런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의리라는 사람은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자, 이 병이라는 사람 있죠?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승낙서를 안 주겠죠? 그러면 이제 이 일은 갑을 상대로 갑한테 돈을 갚지 않고 채권, 그 채무 관계가 그대로 존치한다는 확인의 소송을 받아갖고 병한테 대항을 해야지만이 대항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말세 회복 등기의 이해관계는 1순위 회복할 때 누가 후순위권자가 뭐가 된다? 이해관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회복할 때? 1순위 회복할 때 누가 2순위권자 있죠? 1순위 회복할 때 후순위권자 항상 후순위권자가 뭐예요? 저당권자가 아닌 전세권자라도 이해관계이 되는 겁니다. 자, 예컨대 만약에 그럼 뭐예요? 이해관계는 뭐예요? 이해관계이 되는지 안 돼? 그 시점은 언제냐? 그 시기를 언제냐? 언제로 기지 않느냐? 그럼 1번 자, 이렇게 저당권는 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뭐라고?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저당권는 게 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해관계인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관계인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뭐라고? 이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되기 말소되기 뭐예요? 말소되기 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했던 아니 뭐예요? 말소가 먼저 된 다음에 권리를 취득했던 된 후에 권리를 취득했던 이 사람이 뭐예요? 권리를 취득할 시기 자, 1순위 저당권이 말소시기를 기준히 하지 않고 자, 뭐 할 때 이렇게 4번 1번 저당권 무소등기 할 때 회복등기 이렇게 회복등기 할 때 등기부상에 존재하고 있어서 양립이 가능하다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이다. 그 두 가지는 봐주지 않죠. 자, 그래서 거기 다시 아까 뭐 한 대를 줄친 대를 다시 292페이지 있죠? 그 줄만 촉구하면 뭐 줄치고 보시는데 자, 어디 동그라미 3번에 3자에게 불축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거 그래서 자, 거기 또 기억번에는 뭐예요?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받으라 했죠? 니은 자, 뭘 어딜 줄 치라 그랬어요? 자, 손해를 입으려고 자, 형식적으로 판단한 거면 밝고 다만 네 번째 줄 있죠? 그래서 같은 구에서 뭐 할 수 있을 때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1순위 뭐예요? 1순위, 2순위 서로 양립이 돼야 돼요 양립이라고 하는 건 설립자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등기부사 같은 구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같은 구에 양립이 가능해야지만 이 이해관계를 해당한다 그 얘기하고 디귿번에 제3자에게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여부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 그러니까 이 제3자가 병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거나 자, 1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될 때를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 할 때 회복 등기 할 때 회복 등기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니까 말소 회복 등기니까 뭐 할 때 회복 등기 시를 뭐예요? 기준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립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값구에 이런 식으로 값구에 자, 이렇게 뭐예요? 값구에 1번 1번 소유권 뭐 줬는 게 값이죠? 자, 그 다음에 자, 값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뭐였어요? 잊었는 게 여기로 갔죠? 어떤 뭐예요? 어떤 놈의 A가 억화심정이 있었는지 이 2번 을이 값한테 적법한 행위에서 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을이 뭐예요? 무슨 억화심정으로 2번 뭐라고? 2번 소유권 잊었는 게 뭐 해버렸어? 이거 말소시켜버렸다 그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의리한 사람이 억울하게 맞춰됐죠? 소유권 잔데 값한테 돈 주고 샀는데 근데 자, 누가 우연일치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부 보고 뭐예요? 이 값이라는 사람한테 자, 집을 팔라 그래서 이 사람 팔면 안 되지 이 얘한테 팔았었는데 4번 뭐 했어요? 이 잊었는 게 병이라고 했다 아니게 자, 그러면 이 병이 값을 상대로 나중에 민사소송이니 형사소송이 하는 건 별도로 하고 일단 이 의리한 사람이 억울하게 맞섰했으니까 이 값한테 뭐예요? 계약서 쓰고 잔금 주고 뭐예요? 등기를 마친 그 뭐예요? 자료가 있으니까 이 값을 상대로 내가 진짜 소유권 잔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확인 판결을 받은 다음에 얘한테 뭐예요? 얘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얘가 다시 회복하려면 이 값구에는 이 저당권 저처럼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뭐예요? 그런 거 없다 소유권은 그러니까 뭐하지 않으면 이거를 뭐예요? 말소하지 않으면 당연히 얘가 뭘 못해 이거 회복하는 거 회복을 못하니까 양입하지 못한다면 말소 대상이지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다 뭐하지 못한다면 값구에 값구나 을구에 뭐하지 못한다면 양입할 수 없다면 양입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말소 대상이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 자 두 가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등기 전부 일부가 부족하게 말소됐다 그런 얘기죠? 전부 일부가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전부가 전부가 부족하게 말소됐으면 말소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전부가 부족하게 말소된 거니까 주등기를 회복 등기하고 그 등기와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일부가 부족하게 말소됐어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의 1번 소유권 보조 등기 누가 옛날에 신창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뭐예요? 신창원이란 분이 있어요 신창원 한 분이 자 감옥에 청성감옥서 가기 전에 뭐 해놓고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이 신창원이란 분이 뭐예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대입검신고 대입검정고시 그것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예컨대 만약에 공인중개사미 주택관리시험도 준비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자유스러워 공부하는데 만약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만약에 합격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진짜 한번 심각하게 생각도 해보시고 여튼간에 그래서 자 그 감옥서에 잡혀가기 전에 전에 뭐 이렇게 어떤 하나 집을 짓고 보존등기를 마쳤어요 자 그럼 주민등록번호 있고 주소 있죠 근데 이분이 뭐예요? 잡혀가고 이제 감옥에 가니까 옆동네에 사는 뭐예요? 신창원이란 사람이 이건 하늘이 준 나한테 준 기회다 그래서 이제 자 공무소위자 해갖고 뭐였어요 지금 1-1번 1번 등기 뭐라고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표시 변경등기를 했어요 변경등기 그래서 자 개명을 원인으로 해서 이름을 신창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세상 사람들 뭐래 생각하냐면 아 신창원이란 이름이 창피하니까 신창원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신창원이란 사람이 이제 뭐예요? 신부로 공인중개사 신부로 그 10월달에 10월 말에 가속방으로 났어요 우연히 등기별로 보니까 어라? 나는 이런 적이 없는데 어 이런 적이 없는데 뭐예요? 이름을 바꿔놔줘 장원으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1-1번 뭐예요? 이 등기 뭐라고? 등기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자 명인의 표시 변경등기를 뭐 해줘야 돼? 자 이 표시 변경등기를 말소를 해야 된다 이거 말소예요 그러면 자 그 1-1번의 명의자의 표시를 말소등기 할 때는 이걸 1-2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2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언제나 말소등기를 뭐로만 해요? 주등기로만 해요 언제나 뭐만 한다고? 언제나 주등기로만 한다 말소등기는 언제나 뭘 한다고? 주등기로 해요 자 지웠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지웠죠? 그러면 자 이 신창원년의 이름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 1-1번은 써먹었으니까 뭐라고? 부기등기로 1-2번 그래서 뭐예요? 2번 뭐예요? 2번 명의자 표시등기 뭐로 인해서? 말소를 인해서 1번 뭐라고?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예요? 회복등기예요 이름을 다시 뭐라고? 신창으로 회복한다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전부가 부족하게 발사했으면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회복등기하고 그 등기와 똑같이 일부가 부족하게 발사했으면 뭐라고? 부기등기로 1부니까 뭐 1부는 변경등기 이 변경등기가 잘못된 거니까 부기등기로 회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고 여러분 293페이지 있죠? 자 쌍가루 4번 등기 실행 그래서 자 1번 줄 치세요 어떤 등기에 전부가 말소된 경우에 독립등기로 회복등기를 한 다음에 말소된 등기와 뭐예요? 동일한 동일한 등기를 해요 동일한 등기 동일한 등기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줄 치세요 일부 말소된 등기 상황은 회복할 때는 언제나 뭐 한다고 이거 부기등기로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부기등기로 그래서 전부는 주등기로 일부는 뭐라고 부기등기로 회복한다 그렇게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말소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회력 있죠? 줄이나 쳐놓으세요 말소등기는 종전등기와 동일한 회력을 갖는다 뭘 갖는다고 동일한 회력을 갖는다 그래서 또한 등기 순서도 뭐예요? 종전등기와 순위를 그대로 보여야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1순위니까 그대로 뭐라고 1순위를 뭐예요? 그대로 보여한다 1순위니까 뭐라고 1순위를 그대로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1번 1순위죠? 부기등기에도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니까 주등기에 따르니까 그 등기와 동일한 뭐예요? 동일한 회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멸신등기입니다 이것도 시험문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멸신등기가 자주 나오진 않고 우리가 이제 뭐예요? 멸신등기 할 때 자 그랬죠? 표지애부 표지애부의 토지나 건물의 뭐예요? 표시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니까요? 멸신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신등기는 기존의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한 경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부존재 등기가 생화진 경우에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 위에 이 토지 위에 뭐가 없어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없죠?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라는 얘기예요 나대지 나대지 상태데 건물이 없는데 뭐예요? 등기부상에 건물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지치없이 의무도 없어요 지치없이 가서 단독으로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멸신등기를 신청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물론 거기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됐다는 점에서 일부 멸실 일부를 신하는 변경과 구분된다 그랬어요 마술등기하고도 마찬가지죠 마술등기는 등기상의 전부가 소멸되는 것인데 자 만약에 일부가 일부가 부족한 것은 변경 변경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청 절차 있죠 단독 신청 동그라미 시고 몇 개월의 의무가 있어요 1개월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다만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는 명의자가 지치없이 동그라미 시고 지치없이 하는 거니까 의무조항은 없다 뭐가 없다고 의무조항은 없다 자 그 다음에 명의자가 2개월을 하지 않으면 건물 대지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그랬죠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자가 틀릴 때 건물이 몇일 됐어요 안 하면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토지 소유자가 대위 하여튼 대위 나오면 있다 대위 나오면 있다고 우리가 대위 나와서 없다는 거 하는 건 뭐냐면 대위 나와서 없다면 패소한 등기무자는 승소한 권위자를 대위해서 단독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위 나와서 대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따로 끝나는데 대위 나와서 없다 하게 되면 승소한 업어제는 없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할 때 원래 뭐예요 신탁 등기 할 때 자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죠 근데 대위를 신청할 때는 대위를 할 수 있는데 대위 뭐예요 대위 동시에 없다 대위 동시에 없다 그러니까 꼭 동시에 안 해도 된다 뭐부터 뭔지 하고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 그건 예외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대위라는 말로 하고 없다라고 나오면 대부분 다 있다는데 없다라고 나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 폐소한 의무자는 그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폐소한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절대 없어요 폐소한 의무자는 등기 신청을 못하니까 자체 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대위는 있단데 없다라고 나온 거 하나를 대위하라는 거예요 폐소한 의무자는 없다 폐소한 의무자는 대위 없다 그렇게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첨부서면 멸실 등기 할 때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주면 대장이나 뭐예요 예컨대 사진 찍어서 땅 위에 뭐가 없다는 걸 건물 없다는 걸 표시할 수도 있죠 증명서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되자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멸실 등기 할 경우에 이해관계의 승낙서나 판결서가 없어도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즉 건물에 멸실 신청할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인 이외의 등기상 2개가 있을 때 등기관은 그에게 1개월의 기간을 줘서 기간 내 진술하자면 멸실 등기 한다는 뜻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건물이 뭐였다는 게 이거 건물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건물에는 누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멸실 뒤를 뭐예요 멸실 등기를 1개월에 하지 않더라도 누가 이 담당 지속과 공무원들이 뭐해 뭐라는 게니까 이 전세권자한테 담당 소관청의 공무원이 전세권자한테 뭐예요 우리가 멸실 등기를 받았다 우리가 멸실 등기를 받아갖고 이 등기를 뭐해야 된다는 게 이거 멸실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요 근데 우리가 멸실을 하다 보니까 등기부상에 이 전세권자 당신이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자 뭐라고 이거 1개월의 기간을 줄 테니까 뭐 이의제기 하라 이의제기 이의제기 안 하면 뭐하겠다 이겨요 멸실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해주는 의무가 있으니까 굳이 토지 소유자가 굳이 소유권자가 건물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누구의 이 제3자의 무엇을 승낙서를 뭐예요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중에 다음 중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더러 등기인청이 가능한 등기가 뭐냐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 이거 멸실 등기예요 멸실 등기 다른 건 다 승낙서가 필요한데 멸실 등기만은 이해관계인한테 누가 등기 자 이 뭐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뭐한다는 게요 자 통제주기 때문에 그런 뭐예요 꼭 뭐예요 반드시 첨부하는 의무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295페이지 문제가 그거예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3자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뭐예요 재판 등보를 첨부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등기 그래서 대표 등기 뭐라고 여기 자 신청할 수 있는 등기 나오죠 나오는 게 부동산의 무슨 등기라고 이거 멸실 등기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 실행은 부동산의 멸실 등기 할 때는 표제부 하는 거죠 표제부는 뭐예요 항상 주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몇 년 몇 년 몇 년 몇 시 뭐에 의해서 자 건물 내 멸실에서 멸실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시한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95쪽에 뭐가 나와요 가등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가등기가 좀 어렵죠 가등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에 여기서 매년 나오고 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가등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합류 가처분 가등기 임시가처예요 진짜 등기가 아니라 임시라는 등기다 압류도 뭐예요 진짜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도 진짜 압류가 아니라 뭐라고 가압류라고 임시로 하는 거예요 임시로 그죠 가처분은 뭐라고 진짜 처분금지가 아니라 임시로 처분금지 임시로 소송 중에 임시로 남한테 처벌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두게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뭐예요 의가 이렇게 써 있어요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을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다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야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계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이 가등기를 뭐예요 소유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도 있어요 물론 채권호수 뭐가 있어요 이거 임차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목적이 뭐예요 보존이 있고 자 이전이 있고 설정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소멸 말소나 말소의 뭐 아 말소나 뭐예요 자 몇이 된 게 있죠 소멸 그 다음에 처분제 자 근데 이 보존능기하고 이 보존능기하고 처분제한 능기는 청권이 생기질 않아요 청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이란 사람이 신축검을 줬어요 건물 짓고 이 건물에 소유권 보존능기하게 되면 보존능기하죠 그러면 이 보존능기는 다른 사람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이 얘한테 계약을 맺으면 이전능기해달라고 하지 보존능기해달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보존능기는 청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권 때문에 가등기하는데 청권이 안 생기는데 가등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라고 보존능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처분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예요 세금을 안 내야지 세금을 안 내야지만이 압류를 들어갈 수 있고 어디에서 국세청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으면 돈을 안 갚죠 그러면 소송 중에 가압류도 들어가지 저놈이 나중에 돈을 안 갚을 걸 예상해서 자 뭐예요 일단 그 가압류 총권에 이런 발단적인 얘기 그렇게 해서 절대 자 이 소유권 보존이나 처분제한다는 게 뭐가 안 생기니까 총권이 안 생기니까 가등기 자체를 못해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누가 두 사람이 만나서 자 두 사람이 만나서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계해서 소유권이 얻는 게 안 되든가 지상권을 설정한다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나한테 뭐 해달라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지상권을 설정해달라고 있죠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총권이 생겨요 총권이 이 총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뭐예요 무슨 제도를 만든 거예요 지금 가등기라고 하는 제도를 뭘 만들었다 가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가등기 종국등기 예비등기 가등기 근데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가등기라고 한 건 방금 그 의에서 자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조 요건을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뭐예요 체결하고 어디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묻었는 게 갑에서 2번 2번 뭐예요 2번 뭐예요 2번 뭐예요 2번 뭐예요 2번 뭐예요 이렇게 생기면 되죠 근데 법률행이 뭐예요 법률행이 실체법조 요건이 완비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법률행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 주고 뭐예요 장금 주고 마지막 장금 주고 뭐예요 서류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건이 완비되었다는 이 매매계약이 뭐예요 자 뭐가 있다든지 법률행이 부관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부관이라는 게 부관이 뭐예요 니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중에 나한테 자 12월 달에 자격증을 나한테 빌려주면 너한테 집을 주겠다 라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장자부가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부상에 아저씨가 갑이고 자 누가 조카가 이제 의리죠 자 이 의리라고 하는 조카가 조카죠 그러면 내가 시험에 내가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을까 왔다니까 만약에 뭐예요 가등기 해주면 뭐예요 뭐하겠다 자 뭐하겠다 내가 내가 뭐예요 가등기 해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 자 그래서 일단 계약을 맺고 나중에 뭐해주기로 시험에 합격하면 수익권 등기 해주로 이준인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익권 초원권에 무슨 등기를 초원권에 가등기를 만약에 했다 치자니까 자 그런지 그런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으면 장금주구 등기수료 받으면 뭐예요 문제가 깨끗하죠 근데 이렇게 뭐예요 법률행위 부관 같은 게 생겨서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얘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라는 이전등기 하기 위해서는 그 때문에 이 청원권이 있죠 이 청원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다시 읽어보시면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냐 한 경우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청원권을 모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본등기하면 뭐예요 본등기하면 가등기하면 본등기하면 뭐예요 가등기 순위를 받죠 그래요 그래서 순위만 소급하는 것이지 물건변등기를 소급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순위만 소급해서 이게 2번이라고 하는 뭐예요 순위를 보존한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청원권은 채권적 청원권이지 뭐가 아니에요 물건적 청원권은 주시세요 자 일단 가등기 별표 좀 해두시고 중요하니까 별표 크게 해두시고 이게 매년 나오고 있어요 아예 써주세요 너는 왜 매년 나오니 요새 계속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예요 물론 매년 나오다가 뭐 5년이나 6년 만에 한번 쉬긴 하는데 그게 오래 쉴 거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왜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해두는 거예요 이거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 2번 청원권은 자 청원권은 채권적 청원권이지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물건적 청원권을 포함하지 않으며 채권적 청원권이 하여도 본등기 대상 부존재하면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자 그랬던 그래서 물건적 청원권 채권적 청원권이 무슨 얘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 보통 보게 되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을 맺이는 뭐예요 계약을 맺이니까 청원권이 발생하죠 그게 채권적이라는 게 물건적 청원권은 가등기 대상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보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갑과 의리 있죠 갑과 의리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만약에 이 원인 행위가 자 이거는 뭐예요 정기 조건이에요 정기 조건 아이 근데 이거 이거 보자 갑과 의리의 원인 행위가 자 무효나 뭐라고 취소나 뭐예요 취소나 해제가 됐다는 해제 무효 취소 해제예요 그럼 만약에 등기가 됐어요 1번 어디에서 갑에서 자 2번 잊었는 게 울러올 뭐예요 소입과 넘어갔죠 그러면 이 원인 행위가 이 원인 행위가 뭐예요 매매라는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등기를 이 등기를 뭐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이 잊었는 게 뭐예요 자 뭐가 된다 이게 효력이 무효가 된다 이게 무효가 무효가 된다 말소하지 않을 수 뿐이지 무효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하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소유권이 소유권자가 이 부동산을 팔아 먹으려면 이 등기를 뭐 해줘야 돼 이거 없애야 된다 그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자 이 소유권자가 자 뭐예요 자기가 이 등기가 일단 무효가 됐는데 갑의 부동산을 뭐예요 간접적으로 등기부를 통해서 침범했으니까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무효인 이 등기를 뭐예요 말소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미 무효가 된 거를 여기다 내가 뭐예요 여기다 대고 이렇게 3번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자 말소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 등기를 할 신이기 없다 이미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청구권을 보존해서 하는 것은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적이니까 채권적 청구권만 가능하지 절대 뭐는 안 된다고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보면 이게 자 합격하면은 집주겠다 자 이걸 우리가 정지조건이라고 해요 왜 정지조건 자 조건 조건이 조건은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해요 아 뭐예요 이게 건데 만약에 자 뭐 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죠 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 등기 자 이게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다 근데 만약에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이라고 생각해요 해제조건 해제조건은 뭐 해제조건은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 보존는 게 누구 갑 아저씨 아저씨로서 자 2번 뭐라고 잊었는 게 울로 이렇게 등기해놓아요 해제조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너한테 등기해주겠다 근데 떨어지면 없었던 걸로 하겠다 떨어지면 이 등기가 무효가 돼요 어차피 무효가 되죠 무효가 무효가 되는데 어차피 무효인 등기를 말소총권의 가등기라는 게 있을 수 없다니까 그 얘기했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2번에 항상 채권적 청구권은 동그라미 시고 물권적 청구권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등기는 본래 의미의 목적인 청구권 보존이며 담보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이 왜 채권 담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담보 가등기는 민법시간에 배우실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이 가등기는 뭐라고 자 일반적인 가등기다 자 채권적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사는 곳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애튼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등기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위 6가지의 목적 중에서 아래 위 맨 처음과 끝은 안 되는 곳이고 이 4가지에서 뭐가 발생하니까 청구권이 생기니까 가등기할 수 있고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라고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렇게 이해해 두자 자 대상은 조금씩 하셨다 하겠습니다 자 대상은 조금씩 하셨다 하겠습니다 자 대상은 조금씩 하셨다 자 대상은 조금씩 하셨다 자 대상은 조금씩 하셨다 감사합니다.